6776 차량입니다. 플레이를 하고 2차량이 들어와서 여기 안까지 들어옵니다. 6776 차량 유턴을 하여 여기를 파킹을 합니다. 여기서 6776 출천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에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 사은이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은이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이 사은이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이 사은이의 방식입니다. 6,7,7,6 촬영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어